롯데칠성 밀키스 구름하우스 팝업스토어 인증사진 맛집, 국내 최초 제로 칼로리 유성탄산음료 밀키스 제로와 밀키스의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서울 성수동 카페 테디스 오븐에 마련했다. 팝업스토어 콘셉트는 일상 속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한 밀키스 구름하우스로 밀키스의 부드러움을 구름을 통해 표현했다. 1층에는 대형 밀키스 폭포, 인기 캐릭터 시나모롤이 함께 반겨주는 웰컴존, 한정판 메뉴를 판매하는 키친이 준비되어 있으며, 2층은 시나모롤과 밀키스가 협업해 제작한 굿즈존, 솜사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존, 구름 그네와 다양한 포토존, 구름 속에서 힐링하는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입구부터 밀키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대형 밀키스 폭포 포토존과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외관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내부에서는 밀키스의 달콤한 맛과 상큼한 색상을 담은 밀키스 소다, 구름 스무디 등의 음료와 밀키스의 부드러움을 표현한 구름 케이크, 구름 아이스크림 등 이색적인 한정판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인다. 2층에서는 밀키스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을 직접 만들 수도 있으며, 하늘 위 구름 그네를 타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다. 편안하게 구름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밀키스 구름 하우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롯데 칠성 음료 관계자는 밀키스만의 기분 좋은 감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준비했다. 라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소비자와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